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이번 주에는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환 조사 방식과 관련해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면서 주말과 야간에는 소환하지 않을 것이고 일부러 포토라인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